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야 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인생별곡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애를 써도 못 끝내는 인생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눠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들은 각기 이 제국의 힘에 밀려서 멸망하게 되는데 각각 39명, 19명, 20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두 왕국이 39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이 왕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큰 주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누가 왕이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설계자요 또 우리 운명의 연출자가 아니시라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입니다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에 결정 권한을 가졌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 거라면 우리의 생명이 거룩한 설계자, 거룩한 연출자에게 또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우리들의 인생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컴퓨터의 단말기와 같고 그 본체는 따로 주관하시는 이가 있는 거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올림프스 신화에 있는 우리 인생에 가끔씩 가녀하는 절반의 신이 아니고 부적처럼 우리를 위해서 조력하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분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인격적인 호칭으로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열한기는 바로 이걸 시험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참전왕이 누구냐 여기에 뽑혀있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 열한기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그들은 대표단수입니다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표단수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여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설계자 또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뭐가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의 삶의 실험 그래서 우리는 대표단수입니다 할렐루야 열한기의 왕들은 그러나 이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고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기준으로 볼 때 서른아홉 명의 왕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또 수천 필의 말을 거느리고 외교관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경제적인 번역을 일으켰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사는데 완성형 인간으로 나타난 이들이 아주아주 적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아스 왕,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각각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이 드물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열한기의 기자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 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쉬운 결말 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INC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기가 끝나면 성적표가 오잖아요 성적표가 뭘로 오죠? 영어 알파벳으로 오죠 제일 잘하면 A 그 다음에는 A플러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A 그리고 B면은 보통이죠 대학원 가거나 유학 가려면 B상은 맞아야죠 그보다 안되면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시디시디 하면 학점이 시들시들 한거지 여기 오신 분들은 시디시디는 없을거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나가버리면 쌍권총은 아시죠? F2개 딱 하면 쌍권총이 되고 학사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과목에 INC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숙제를 덜 냈어요 숙제를 내고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F처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INC 인컴플리트 아직 미완성이다 신학대학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제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래서 늦게 제출하면 A는 안줘요 시들시들로 가는 거죠 그래도 쌍권총보다는 나으니까 INCOMPLETE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상당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INCOMPLETE 미완성 완성하지 못했다 그들은 왜 그런 평을 받았을까요? 이 요아스는 기구한 운명으로 왕이 됐다고 그랬죠 태어났는데 갑자기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칼바람의 주체는 그의 할머니였어요 놀랍죠 친할머니 아달리아라는 친할머니 그 친할머니는 왕의 부인이었는데 왕이 죽고 그러면 이제 태후가 되거나 어쨌든 은퇴한 왕비가 되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 될 터인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야망을 발휘하더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와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리아의 DNA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달리아라는 이 왕비 이 할머니는 누구의 딸이냐면 그 유명한 엘리아 때 아합 왕의 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명한 악려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도입해 들어온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이죠 엘리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왕궁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먹였던 이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달리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아달리아를 남한국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그녀가 그냥 남한국에 가서 그곳은 다윗의 뿌리가 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큼은 메시아의 뿌리를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달리아가 가서 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바알 숭배의 극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다시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의 괴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리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 왕위가 되기 위해서 이 왕좌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의미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헌정 중단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한 왕선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요아스입니다 그 갓난아기 요아스 그러나 이 요아스는 가까스로 친족의 도움으로 성전에 숨어스러서 성전에 피신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왕도 못 들어가요 그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6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의 어미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지내고 있다가 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다윗의 뿌리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된 이 요아스에게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리아 할머니는 반역이로다 외쳤지만 이미 대세는 넘어갔고 그녀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뿌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요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기를 받고 자라서였을까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잘 수리하고 예배 드린 일을 힘썼으나 인컴플리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여우수와 작은 솔로몬으로 불리웠던 왕이었는데 그러나 우상의 자취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괜찮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사건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아주 쓸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미완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업적을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합 왕국을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역시 초라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인생 성적표는 인컴플리트 완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뼈아픈 말은 뭘까요? 못 끝냈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못 끝냈다는 말 뼈아픕니다 빚을 다 못 갚았다는 말 뼈아픕니다 부모 노릇 결국은 못했다는 말 뼈아픕니다 왜 못 끝낼까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상처들이 떠오르고 오늘 초겨울에 마음도 심란한데 왜 상처를 들춰내실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들을 보면 평가들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대를 안고 이 권조에 오르기 때문인데 그러나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 정책에 실패하고 또 화합에 실패하고 또 큰 사건과 국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또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오면서 대통령들에게는 다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심초사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연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멸의 날을 지세우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고 해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미완성 다 하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동정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유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중계를 보지는 않는데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면 그 기사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맘때는 한국의 야구에 코리안 시리즈가 있을 때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가 10개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코리안 시리즈가 열렸어요 두 팀이 마지막에 결승에 올라서 7차전을 벌여서 왕중왕 월드 시리즈처럼 패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팀이 올라갔는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프랜차이즈를 둔 두산 베어스가 올라갔습니다 1980년에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때 두산 베어스 그때 오비 베어스인데 거기에는 22연승을 한 정말 불멸의 투수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있었거든요 이야 박철순 멀리서라도 한번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팀이 두산 베어스예요 그런데 코리안 시리즈를 7번을 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7번을 연속 올라갔는데 그 페난트 레이스에서 1위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1위가 안 됐는데도 이제 5위부터는 플레이오프로 해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1등을 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올라갔어요 7번이나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뭐예요? 미러클 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5위인가 4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가려면 플레이오프를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위하고 4위하고 이기면 3위하고 이기면 2위하고 그래가지고 또 2번을 이기면 마지막으로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는데 두산이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승전에서 붙은 상대는 한 번도 우승을 못해본 처음 결승에 올라온 팀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산 베어스가 기적을 쓰고 역시 미러클 두산 그래서 뭔가 역전의 신화를 이루어주기를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뉴스를 보니까 두산 베어스가 4번을 연속 힘없이 져가지고 4연패로 낭마했어요 아 그러면 너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쳤을 거야 소진했을 거야 하면 주전들이 아마 부상했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그 두산 감독이 쿨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힘이 좀 빠지고 투수들을 너무 많이 썼더니 투수 자원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독이 하는 말이 선수들의 마음 속에 결승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감이 팍 왔어요 질려고 누가 왜냐하면 상금도 다 걸려있고 자기 연봉도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누가 질려고 하겠어요 프로 선수가 당연히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미러클드 산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온 거죠 계속해서 올라와서 결승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승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러나 결승까지는 가지 못할 거야 결승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들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겠지만 그러나 결승전은 그들의 마음에 아젠다에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설계도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니까 설계도에 없었던 거예요 설계도에 없는 것을 어떤 공사감독이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우랑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에도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 최선은 다 해볼 거야 힘이 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시련에도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낼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투를 틀고 집안에서 축출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세례를 받던 그들은 심각한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성교사들이 정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을 굳게 담은 그 상투를 튼 남자 세례자가 대답합니다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겠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글쎄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제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미 마음에서 지워져버린 이야기 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끝난다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날 건데 지나가면 어차피 끝날 건데 일이 끝나든 저리 끝나든 끝나는 것 아니냐고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완성의 의미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포기해버린 것은요 누가 그 다음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기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선교사가 사역질을 버려요 무슨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선교 더 이상 못해요 그래가지고 철수하면서 그냥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다가 인수인계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뼈를 묻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더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접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300교회 디아스프라 교회를 섬기자는 주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명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300교회를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최선을 다 해보자는 말이지 그래도 그 중에 몇 개라도 해보자는 말이지 그러다가 어렵거나 그러면 그냥 그 다음으로 미루면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포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된 것은 그 다음에 누가 다시 얘기 꺼내기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아 참 예전에 그 300교회를 섬기자는 얘기 참 너무 좋았는데 우리 다시 하면 어때요 아 그거 부작용도 많았고 하다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실이나 기해요 아마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겠느냐 젖먹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늘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아니요 어미는 젖먹이를 잊지 못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나 설사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나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께서 만난 성도들 그들의 눈물과 고백과 기도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주재원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양육받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아니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 저 혹시 혹시 알겠어요 성집사인데요 왜 몰라 늘 얘기하는데 저 김집사인데요 왜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어디 있는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주재원 성도들 여기저기 나라를 떠돌다 보니까 모교회도 정해지지 않고 또 한국 가면 또 가보니까 다른 교회 가게 되고 그래서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분들 우리가 그래서 25주년 내후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자랑스럽게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사진 혹시 못 낸 분들은 다음에 해서 또 보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재원 성도들 있다가 가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빛나게 섬긴 분들 제가 다시 초대해서 우리 명예의 전당에 헌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명예의 전당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니까 디아스포라 보금의 전당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러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에게 별처럼 이름을 달아줘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미완성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별처럼 쓰임 받다가 주님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주님 앞에 죄가 되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분명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한다면서 내가 마음에서 밀리면 안 되지 마음에서 밀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독일에서 목회하는 우리 아들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볼 텐데 그러나 그 생각도 벌써 밀리는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한테 너무 죄스러우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인생을 못 끝내고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 일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계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완성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데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찾아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 번 읽을까요? 끝내지 못해도 완성되는 인생 열한기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뭘 끝냈죠 여러분? 뭘 끝냈나요? 사실 끝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국은 백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왕들이 변화되지 않았고요 이세벨은 엘리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고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세월만 흘러 그는 은퇴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다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는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 마음에서 거둬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어떤 원수도 어떤 이세벨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원약은 영 불변하시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로 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감과 믿음의 용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렇게 살리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하늘의 마차가 와서 그를 휘감아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끝내지 못했지만 완성되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끝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완성입니다 아니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완성입니다 다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완성이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무엇을 개혁한 것은 아닙니다 교황제도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두겠다 그건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라틴어에 갇혀있던, 교회 안에 교회에 갇혀있던 말씀을 평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놓고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완성했나요? 그가 완성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정교개혁을 하는 덕에 그가 수도사였다가 결혼도 하게 되죠 수녀 출신에 역시 혼자 살아야 됐던 카타리나 펀보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절도 보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해서 곡을 많이 찬성가를 만들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그러나 그 세월이 길지 못했습니다 10년여 세월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듯 했는데 패스트가 닥쳐왔고요 그래서 피난의 길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는데 루터는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인 아이슬레벤으로 갔고요 웬일인지 그의 아내는 또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마 당분간 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아쉽게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동서독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이슬레벤을 찾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모르고 있었고요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다 못 마치고 내려온 안드레아스 교회를 찾는데도 그 동네의 수퍼의 아가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복음에서 멀어진 동독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아스 교회를 찾았습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마지막 주일 강단에 올랐는데 몸이 아파서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의 그 데드마스크를 석고로 떴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부어있고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왔는데 장경색이 왔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생 7막 7장을 살았던 프로테스탄트의 영웅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완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내지 못했지만 완성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꽃피우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큰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교회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완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완성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계속 계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란 계속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가 무너뜨려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우리는 폐망한 것은 아닙니다 폐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문을 닫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올해 말에 한국 가거든요 6년 사역을 했어요 제가 김재희 목사님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완성된 사역자로 가기를 바라요 하다가 최선을 다가가다 그냥 아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사역의 매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정말 마이스터프트하게 정말 장인답게 보금의 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6년 사역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혹은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고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휴 힘들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거기서 새로 잘 해보지 그러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지 못해도 완성되는 인생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아마 그를 배신하고 칼을 꿇고 떠난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엘리사는 하사해를 기름 부어 아람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행악을 저지를지를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완성을 이루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엘리아는 하늘의 마차를 타고 올리워 갑니다 참 영광되지만 제가 엘리아의 가족이라면 병들어 엘리아가 죽은 것보다 하늘에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게 훨씬 훨씬 슬펐을 것 같습니다 비참한 슬픔이 아니라 정말 아쉽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슬펐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너무 슬퍼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전체와 복음가는 엘리아의 부자가 엘리사에게는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하늘로 올리워 가면서 그가 사랑한 하나님, 그가 사랑한 세상, 그가 선포한 말씀 그의 불같은 싸움과 열정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믿음과 열정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인생 공정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오래오래 기억되어서 아름다운 메타스토리, 하나님의 큰 복음의 스토리 안에 그 엘리아의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엘리아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 엘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었는데 그의 죽은 시신이 시체에 닿으니까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열한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리는 생명사역, 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고 그 물은 살린 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죠 한국의 의사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부도덕한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이 가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조문을 이렇게 봤는데 서울의 의사들이 한 500여 명은 와서 조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전부 다 얼굴이 하얗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늘 질려워하고 경무의 시절이니까 얼굴이 전부 하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뼈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이 아가씨도 여자 의사도 그렇고 남자 의사도 젊은 사람도 이렇게 뚝뚝 뼈에서 소리가 나 제가 아우 어떡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절에서 다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그냥 이 암은 생존 확률이 1년 생존 확률이 30%야 그러니까 우리는 핥돌이 다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환자가 살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변광찬 집사님 의사가 노르트베스트 크랑케나우스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물으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확률로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치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할 겁니다 아 이거 어차피 1년밖에 못 살아요 잘 살아야 1년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안심했어요 그렇죠 의사가 포기하면 포기한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하면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선생님이 눈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좋아했대요 거기에 우리는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토인이 포기하면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미완성 부족한 서푼짜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릇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을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과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이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놓지 않으시리라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변치 않겠습니다 열매 맺고 꽃피우고 하늘의 마차가 우리를 휘감아 버릴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치유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의 왕조심을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전하고 전하고 우리 자식에게 계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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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